네, 오늘 노랑이분들은 어떤 종목과 섹터가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역시나,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이젠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신성 ENG를 포함한 다른 종목들 오늘 잘 갔는데, 꼽힌 종목은 신성 ENG였습니다. 네, 길고 길었던 미 대선이 드디어 끝이 났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끝날 일들이 거의 한 거진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확정이 나기까지.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조 바이든 관련해서 종목분들이 궁금하다고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 꼽혔던 게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던 신성 ENG입니다. 바로 봐주실까요, 해결수님? 네, 지금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정책으로 밀었던 그린 에너지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움직인 그런 장이었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 신성 ENG가 지금 거의 상한가에서 마무리를 못했는데, 시간에서는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일 갭 상승이 출발할 것 같은데,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지금 신성 ENG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후발주가 다시 대장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계속 돌고 돌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향후 1년, 2년 이렇게 또 저점 내려오면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쪽 섹터들이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피크를 찍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 ENG가 지금 풍력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었고, 그리고 나서 태양열 쪽으로 옮겨오면서 파생되면서 신성 ENG가 대장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내일 한 4,800원 정도, 고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고정도 만약에 올라온다면 분할 매도 관점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침에 시가 갭 상승 출발하면 일단은 보유하신 물량을 분할로 좀 정리해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정 나오면 저점 매수 다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 중에 신성 ENG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이주연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증에 대해서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노란톡방에서 도움 말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